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구혜폭통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리딩 판례를 문제화 시킨 거죠. 개입변경청권 네번째 판례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부적합 통보의 법적 성질을 묻고 있는데요. 부적합 통보의 법적 성질은 의정도 써주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사정결정인지도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폐기물관리법 25조 2항의 적합 통보에 관한 내용은 좀 써줄 필요가 있어요. 즉 신청 거부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성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관련된 폐기물 체류업 계획서를 심사함으로 해서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 행정청의 신중한 공정성을 담반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사정결정이라는 걸 써주는 게 좋겠고 사정결정은 키워드에서요. 중간 단계에서 종국적 규율의 성격에 있어서 처분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재량인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해요. 좋은 포섭 좋습니다. 동그라미로 썼는데 제1항 제2항 이렇게 써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포섭할 때 동그라미 1, 2, 3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사정결정의 의의 취지 같은 건 좀 간단히 적어주고 특히 폐기물 적합 통보에 관한 의의 취지는 시험에 나오면 간단히 적어주세요. 그리고 사정결정이고 따라서 중간 단계에서 종국적 규율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그 정도 써주면 되겠습니다. 적합 여부 1달러명 논거 그 무슨 논거가 좋다는 건지 아무런 검토 없이 너무 관용권처럼 많이 써있네요. 잘했습니다. 적합 여부 개발계의 법적 성격 법적 성격을 이렇게 두 번째 쟁점에서 써주는 것도 좋아요. 목차를 처음부터 좀 편하게 로마차로 쓸 것 같으면 양가로 묶습니다.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곧바로 포섭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계획변경 청구 인정여부 써줬습니다. 사안의 경우 일단 관련 판례를 쓰는데 여기는 관련 판례가 아주 좋네요. 리딩 판례 첫 번째 판례 일정한 법적 제기가 있는 자에게 이런 계획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일정한 처부의 실질적으로 처분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할 때 인정된다면 그 판례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사안 같은 경우는 관련 판례가 있을 때는 관련 판례를 써주는 게 더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련 판례가 있을 때는 이렇게 관련 판례를 써줘야 돼요. 다음 포섭할 때는 인정함이 타당하다 사안의 경우는 실제 제가 이거 판례 자료도 나눠드렸죠. 강인법규성과 관련해서 행정체 의무가 인정되는 것 또는 사익보호성과 관련해서 사안에서 판례에서 포섭했던 그 내용을 웬만하면 판례처럼 써주세요. 포섭을 포섭을 판례처럼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관한 판례는 좀 더 꼼꼼히 읽고 답안지에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거부처분의 집행전지 가능성 조문현출이 아주 좋습니다. 1학만을 준용하고 2항 제처분을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용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신청에 대한 행정청에 처분의무가 존재하지 않아서 신청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이익이 없다. 강의시간에 여러 번 했어요. 논리를 분명하게 좀 잡아줘야 됩니다. 논리 자 가처분 관련해서는 의의를 만약에 써줄 때는 한 두 줄 그리고 판례 소결로 들어갑니다. 가처분이란 판례는 사안의 경우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써주세요. 다음 사전통조의 이유제시는 다르니까 당연히 구분해야죠. 거부처분의 사전통제 가능성 관련해서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적합통보가 있다는 겁니다. 적합통보 또는 부적합통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적합통보나 부적합통보가 있었을 때 나중에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있는지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부적합통보라면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실제 변호사 시험이 이해에 출제됐던 것처럼 이런 사전결정이 만약에 있다면 적합통보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절충사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거부처분도 사전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시고 이유제시에 관련해서도 이유제시와 관련해서도 관련된 판례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 부적합통보는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온 쟁점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여기는 논리가 좋네요. 폐기물 처리 허가가 만약에 허가니까 당연히 처분이긴 하지만 특허인지 재량인지를 써주고 그랬을 때 왜냐하면 부적합통보가 이게 사전결정으로 본다면 사전결정이나 종국처분의 일부 요건에 대한 미리 심사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국처분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부적합통보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봐야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점이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질문 자체가 이쪽이니까 이쪽을 좀 크게 쓰고 이쪽은 좀 압축이 필요하겠죠. 압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이쪽에서 나왔으니까 특히 폐기물 적합통보의 의의 취지를 좀 간단하게라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결정의 의의를 써줬는데 물론 사전결정의 의의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폐기물 적합통보의 의의 취지 정도는 별도 질문으로 대한무의고사에서 5국공채 대비 무의고사에서 출제된 질문 형태니까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물론 뭐 이런 거 쓰는 것보다 오히려 적합통보에 대해서 좀 써주세요. 자 다음 자 여기 좋습니다. 거부처만의 성립욕구를 먼저 썼네요. 논리적으로는 이렇죠. 당의 계획 산업단체 개발 계획에 관해서 먼저 빼도 상관없습니다. 신청권이 필요한지 계획병령 청구권 강학사 행정계획인지도 사실 이 두 번째 내용이 있죠. 거부된 내용은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이 공권력 행사인데 여기에서 계획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빼든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 중간쯤에 당의 행정계획이 강학사 행정계획이 써주는 것도 좋아요. 자 이 판례 보면 리딩 판례를 썼어요. 일정한 법률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률상 지기가 형성된 자에게 계획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처분 자체로 거부하는 결과를 이게 이제 첫 번째 판례 가장 리딩 판례이긴 합니다. 그런데 설문은 지금 산업단체 개발 계획에 관한 최근에 네 번째 판례이기 때문에 관련된 판례를 우선적으로 쓰세요. 산업단체 개발 계획에 관한 판례를 이걸 써주더라도 산업단체 개발 계획에 관한 판례를 두 줄이라도 더 써주세요. 관련 판례는 꼭 써주려고 노력하세요. 자 그리고 포섭에서는 공권이기 때문에 강행법규성과 사회보호성을 써줍니다. 기타 소송요건 소재기의 정법성을 물어봤으면 조금은 더 풍부하게 써주는 게 좋겠어요.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가능성 관련된 판례 쓰고 그 다음에 조문연출 꼭 해주라고 했죠. 조문연출을 꼭 해줘야 됩니다. 23주 6항에서 30조 2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서 거부처분을 집행정지하더라도 행정청은 신청했다는 인용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없으므로 신청 단계로 돌아갈 뿐이고 따라서 신청이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조문과 논리 어차피 이걸 다들 쓸 수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고등점 포인트를 정확히 잡으세요. 사전통지 특히 사전통지가 나왔을 때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가 나왔을 때는 갱신허가 거부인지 체류 연장 거부인지 또는 이런 사전 결정으로써 적합 통보 같은 게 있는지까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민정도가 이게 중요하고 판례고 판례에 맞는 사업포서 늘 말씀드리지만 판례에 있는 키워드를 쏙쏙쏙 집어넣어야 돼요.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행정구제절처로 나오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꼭 밝혀주라고 했죠. 처분석 관련법요 전체 과정으로 볼 때 행정구제절처로 나오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가 포섭할 때 다 들어가주면 좋겠어요. 포섭에서 판례 키워드를 꼭 써주세요. 판례 키워드로 포섭을 하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전결정이 좋습니다. 처분석 사전결정은 처분성은 그냥 한두 줄만 쓰면 좋아요. 처분성 여부나 한두 줄 정도 써주고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 질문 자체가 적합부적박 통보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의미 취지 같은 거 예시다만 보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사전결정은 그 자체로 종국적 처분의 성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소리였기 때문에 포섭은 좋습니다. 적법요구 넘어가고 재량일탈라며 아주 포섭을 잘하네요. 조문 쓸 때는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고 행정기본법 언급까지 아주 좋습니다. 행정기본법 꼭 언급해주세요. 특히 일반원 측은 시험에서 매일 써야 되니까 행정기본법을 꼭 써야 될 것들 강의시간에 계속 언급해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보충자료가 있죠. 꼭 써주세요. 그리고 이거 표시하세요. 썼다는 거 눈에 띄야 되니까 안 뗄 수도 있거든요. 거부처분의 성립요건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니까 보기는 더 좋네요. 팔레 구속차 행정기획인지 어우 여기 이런 목차가 아주 좋습니다. 자 뭐 좋아요.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의미, 문제점 아주 눈에 잘 띄게 아주 잘 썼네요. 변경, 신청권 인정 여부 여기서 팔레 팔레 쓰고 최근 팔레 내용까지 이렇게 써줬네요. 물론 검토 쓰면 좋습니다만 강의 법규성, 사회법성 팔레 농구에 맞게 써주는 연습하세요. 여기 포섭에 이렇게 넣었네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조문 설시하면서 우리 팔레 보면 절차권, 재산권 뭐 이런 표현도 나왔어요. 아주 잘하고 있네요. 그리고 오히려 설문의 해결에서 소재기 접합성 기타 소송요건 포섭을 해줬습니다. 아주 퍼펙트하게 썼네요. 집행전의 의 의의를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의 및 요건까지 썼나요? 의 및 요건 뭐 좋습니다. 의미 요건을 써주고 나면 학산미 팔레가 나올 때 항상 쟁점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전이 가면서 물론 여기서 이렇게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 문제점이라고 써줘야 돼요. 병렬목차의 순서를 봤을 때는 학산미 팔레가 나왔으면 의미 문제점으로 쓰든지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다 쟁점명을 쓰든지 쟁점명을 쓰고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뭐 괜찮아요. 목차의 논리성 때문에 얘기한 거니까. 자 조문 연출 아주 좋습니다. 신청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뿐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신청이익이 없다? 여기다 써줬네요. 아주 다반지가 좋아요. 퍼펙트합니다. 가첩은 의의정도 한 두 줄 써주세요. 두 줄. 그리고 판례. 판례는 정확히 적어줘야 돼요. 배점이 많으니까. 최근 판례의 태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거의 결론만 쓴 것 같은데 시간 내에 쓰는 연습은 계속해야 됩니다. 준비된 대로. 전체적으로 다반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던 것처럼 거부처분에 대해서 사전통지 또는 집행정지 관련해서 절충설의 태도에 따라서 갱신화가 거부라든지 체류현장 거부라든지 또는 이런 사전결정을 받았을 때 일정한 신뢰익이 형성됐을 때 이럴 때까지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구혜 북동이 촬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